4 4 3 4 목을 누르세요 옆쪽으로 1 1 1 5 5 6 6 목을 옆으로 머리를 잡아서 바꾸셔야 됩니다. Setting the twist Go and pull Going to the fore Apostles 2 3 3 4 6 안 들어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1 2 1 2 2 2 1 1 2 4 5 6 7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2 12 12 12 13 14 14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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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체에 풀린분들 꽤 있어 이리 와 못 도착아 그걸 어제 7호 차 있다니까요 뭐? 7호 차 있다니까요 왜 나와 그러면? 약속은 중요하니까 이거 뭐야 장애인인데 15분? 15분 제가 시간 잴거에요 타이머 있으니까 15분으로 하고 공은 이거 노란색으로 할거에요 자 큰 공으로 해보고 안되면 바꾸고 자 가위바위보 해 빨리 조끼팀 가위바위보 하고 여기 가위바위보 해 키퍼 돌아가면 사면 되잖아 아니 그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가위바위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먼저 할지 자 한 명 이쪽으로 가야돼 한 명 한 명 조끼 벗고 이쪽 아 아 봉코님 먼저 보고 알아서 저기에서 보시고 어차피 계속 돌아갈거야 키퍼나 아 키퍼 바꾸면 말씀하시는거에요? 아니 뭐 코터 돌아가면 한 명씩 바꿀거고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바꿔도 되고 편한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네 네 어차피 코터 바꾸면 바꿀거에요 다섯 명이니까 네 어차피 코터 바꾸면 바꿀거에요 다섯 명이니까 편하게 바꾸고 안 한 사람은 하게 할거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양쪽 준비됐죠? 여기 조끼 준비됐고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파이팅 어우 귀 아파 네 잘한다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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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 예 네 예 예 아 아 자 바로 하십쇼 바로 하자고? 너무하네 너무해 야 다들 진짜 엄청 힘들어하네 땀 쫙 나는 거 봐봐 아 그게 운동이지 온도 높으니까 한 8도 나가지고 아직 안 추워요 8도 10도도 되니까 진짜 운동하기 좋잖아 운동하기 좋은 거 같아 운동하기 좋은 거 같아